한 번에 합격 해커스 네 틀레이션 어휘 두 번째 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위들 다 외우셔야 되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꺼부터 갈게요. 저기 보이는 수양, 순냥, 숫소, 그 다음에 수탉락임 이런 것들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 세 가지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것들이죠? 그쵸? 여러 번 얘기 말씀드렸던 것들이니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수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야. 암컷이냐, 숫컷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수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로 쓸 수 있죠? 암수의 수는요. 어떻게 된다? 뒷부분이 모든 거 다 들어갈 수 있다. 그쵸? 어떤 거든 두 개의 암컷이냐, 숫컷이냐 했을 때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뭐든 붙으면 된다.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었죠? 이게 있죠? 시오자가 쓰는 거 우리 동물로 얘기하면 세 개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세 마리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죠. 양념주의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양념한 쥐로 생각하자. 양념한 쥐로 생각해서 양념소 쥐 이렇게 간다. 끝났고요. 다음, 수라고 하는 것 뒤에 거센 소리가 들어가는 단어들이 따로 있다. 크트, 푸츠를 얘기하는 거죠? 거센 소리라는 것은? 그쵸?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이거 한 번 가볼까요? 그쵸? 수에다가 거센 소리 말하는 단어들. 얘네는 따로 외운다. 아홉 가지가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수컷 중에서 라고 했었죠? 이건 앞에다 빼놓고 수컷 중에서. 그 다음에 속담을 좀 인용하자. 닭 쫓던 개가 원래 못 쳐다봐야 돼요. 지붕이죠? 그런데 우리 못 쳐다볼 거예요. 기와 쳐다볼 것이죠? 닭 쫓던 개가 기와와 돌쩍이를 쳐다보면 돌쩍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기와도 근데 결국은 지붕이니까. 기와가 있는 것도 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닭 쫓던 개가 기와를 쳐다봤더니 지붕을 쳐다봤더니 지붕에 두 마리 올라갈 겁니다. 디귿으로 시작하는 두 마리 뭐예요? 돼지 하나랑 뭐예요? 당나귀 하나랑 이렇게 올리세라요. 이렇게 말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시는 거라고요? 닭의 꼬맹이 뭐라고요? 병아리. 개보다 작은 애들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 이렇게 하면 총 아홉 개 나오더라.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한번 가볼까요? 여기 수, 닭, 수, 개, 수, 키와, 수, 퇴지, 수, 당나귀, 수, 돌쩍이, 수, 강아지, 수, 병아리.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음. 잘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시면 약 나왔네. 양념주의 그랬는데 약 나왔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진짜 이게 시우자 들어가기 너무 좋거든. 시우자 안 들어갑니다. 그쵸? 왜? 여기는 양념주의에 속하지도 않고 여기는 동물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에 요거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이거죠. 암소, 수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탕나귀는 요기 들어가 있으니까 수탕나귀 요렇게 된다는 거. 맞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얘 있죠? 어 여기 있는 거 얘는. 세 번째 거 얘는 요거 암자가 들어가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다 거센 소리로 써요. 암컷, 암탉, 암캐, 암키와, 암퇴제, 암탕나귀, 암통쩍이, 암캉아지, 암평아리. 아시겠죠? 어 오케이. 요거는 요기만 그래요. 요기만 다. 요기만. 거센 소리로 쓰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얘기한 거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4번 갈까요? 4번 가볼게요. 잘 외우세요. 4번 갑니다. 쌉싸래하다 라고 하는 거. 아이냐 어이냐 이런 거 참 우리 힘들어요. 그쵸? 아이냐 어리냐냐 그랬을 때 얘는 쌉싸래하다. 아이로 가셔야 된다는 거 외워두셔야 되고요. 아귀찜입니다. 아귀찜 아니에요. 그쵸? 마산 아귀찜. 이거는 그냥 브랜드예요. 하나가 그냥 브랜드예요. 그쵸? 아 나 맨날 아귀찜 먹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귀찜. 맛있는 거. 그쵸? 그쵸? 아귀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요. 얘네요. 둘 다 복수표준어. 복수표준어. 야멸차다. 야멸치다. 둘 다 복수표준어. 얘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야멸차다. 야멸치다. 라고 하는 거. 그쵸? 이거 따질 게 뭐냐 이렇게 했어요. 둘 다 복수표준어.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자 한 겁니다. 7번 가보겠습니다. 엄한 짓 하지 말고. 우리가 엄한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엄한 짓 없어요. 엄하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뭐라고 해야 해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엄하고. 그쵸?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엄한이 아니라 애먼짓이에요. 애먼짓.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먼이라고 하는 게 엉뚱하게 느껴지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엄한이 아니라 애먼짓.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엉뚱한 짓. 애먼이 그냥 엉뚱한으로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저 똑바로 하란 말이야. 어머니는 얘기할 때. 애먼 이렇게 간다. 엄한이라는 거는 없다. 엄한 짓이라는 건 없다. 그쵸? 얘네들 여기 갑니다. 다음 8번 갈까요? 아까. 난이냐. 라니냐. 이미 했었죠? 이거 들어간다고 하면 제가 획수가 더 많은. 획수가 더 많다는 거. 하나 둘. 얘는 획수 두 번. 이렇게 간다면. 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획수 더 많은 거. 한자가 획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한자어. 한자어 뒤에 쓰이는 게 이쪽이라고 한다면. 근데 어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 우리말이니까 뭘로 간다? 난. 이렇게 가셔야 된다. 이제는 뭐 이것들은 뭐 잘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됐어요. 다음에 얼룩 빼기. 얘 꽤 잘 나옵니다. 꽤 잘 나옵니다. 꼭 봐놓으세요. 얼룩 빼기를 가장 좋아한다. 그쵸?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얘는 얼룩 빼기. 가장 좋아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 이제 설명할 게 있는 거죠. 그쵸? 10번이요. 여기 있는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이 네 가지나 있어.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얘 있잖아. 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셋이 있고 새, 시트이 있고 시 해서 다 뭐예요? 아주라는 거죠. 아주 노란. 그쵸? 아주 노랗고 아주 빨갛고 하는 아주 진하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얘 접두사예요. 얘네들 지금 접두사인데, 접두사인데 언제 새를 쓰느냐, 언제 시스 쓰느냐. 이거예요. 그쵸? 이것도 시험 문제로 가끔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얘기를 하면,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씀드리는데, 그냥 저랑 가면서 표기를 하세요. 여기는 딱 벗 쓰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면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가냐? 이거예요. 얘가 빨갛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벌거타라고 하는 게 있다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노랗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여기가 누렇다라고 하는 걸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아주 빨갛고 아주 노란 거, 그 다음에 아주 벌겋고 아주 누런 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럼 앞에는 이제 붙여야 되는데, 첫 번째 생각할 때는 뭐부터 하냐면, 이 첫 번째 단어에 이 모음이요. 모음을 보시는 거예요. 얘 모음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써 놓은 애들은, 얘네들은 어느 쪽이에요, 지금? 양성 모음 쪽이죠. 아, 오, 이런 게 양성이니까, 그쵸? 그러면 이런, 여기 두 가지 얘네들이 양성 모음 쪽이란 말이에요. 양성 모음,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을 봤더니, 얘가 어,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우, 어, 우, 이런 거는 음성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 쪽이죠? 그러면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결정이 되냐면, 양성 모음 쪽이 아 쪽을 갖고 가셔야 돼요. 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세하고 셋. 얘네가 이쪽을 갖고 간다고. 아시겠죠? 아 라고 하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는 쪽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아, 다시 한번 쓸게요. 이렇게, 아 라고 하는 걸 포함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음성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가 없는 거. 근데 얘가 어가 아니에요.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가 없으니까, 어? 선노랗다. 이런 거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네 뭐예요? 싯, 혹은 싯. 똑같이 가야지, 여기가. 시, 혹은 싯.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쓸게요. 예, 지우지 않으셔도 돼요. 세하고 셋.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하고 싯. 이해하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쉬운 거죠. 됐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 쪽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세나, 셋.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도 양성이니까, 세나, 셋.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얘는 음성이니까, 시나, 싯. 얘도 시, 혹은 싯. 이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오케이. 다음,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되시는 거냐면, 이 시, 옷 자요. 시, 옷이 붙느냐, 마느냐잖아. 시, 옷이 붙냐, 안 붙냐. 여기도 시, 옷이 붙냐, 안 붙냐. 이거죠? 시, 옷이 붙는 쪽이 뭐가 되는 거냐면, 저기 써주겠어요. 나라 마음. 나라 마음 쪽이 시, 옷이 붙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뭘 보는 거예요? 자음. 자음을 보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음을 보시는데, 자음을 봤을 때, 시, 옷자가 들어가는 게 얘네 쪽이라고요. 아시겠죠? 그쵸? 그러면, 다시 한 번요. 이걸 한 번 지워볼까? 좀 이따 다시 한 번 해볼까?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뭘 보시는 거냐? 보시는 거를 좀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일로 가볼게요. 여기, 이번에는 뭘 보시는 거냐? 요걸 보는 거예요. 요것을. 아시겠죠? 얘를 보라는 거야. 첫 번째 자음들. 그쵸? 다음에, 요기 아래에 있는 거, 얘네들, 요거는, 요거를 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쪽에, 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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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마음 쪽이 가면, 시, 옷 들어가는 쪽이라고요. 어, 그리고, 요기 위에 있는 것처럼, 끗대빱사쪼라든가, 아니면, 크트프츠라든가, 크트프츠, 히읗까지다. 히읗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시, 옷이 안 들어간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한 번 가볼게요. 하나씩, 한 번 해볼게요. 요기가, 아, 쪽이니까, 아, 얘는, 세나, 셋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돼.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음, 이거구나. 나라 마음이 아니니까, 얘겠구나. 나라 마음, 시, 옷. 이것만 외우면 되죠. 위에 것까지 가지 마시고, 나라 마음, 시, 옷. 이렇게만 가시면 되죠. 나라 마음, 시, 옷. 그쵸? 근데 얘는, 나라 마음이 아니니까, 시, 옷이 아닌 거,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쵸? 그래서 뭐예요? 새, 빨갛아.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그쵸? 다음에 아래 거 해볼까요? 아래 거를 본다고 한다면, 또, 음, 일단, 음성부터, 아니, 모음부터. 모음 봤더니, 오죠? 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나, 셋,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그랬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뭐를 본다고요? 요거, 음, 나라 마음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셋, 이렇게 되죠. 셋 노랗다,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얘 가볼까요? 얘, 어, 음성이네. 음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음성, 그쵸? 그러니까 얘네 뭐예요? 시가 가든가, 시시가든가, 이런 것들이 가야 돼. 됐고, 나음, 요거 선택해야죠. 예, 나라 마음 시옷. 나라 마음이 아니니까 시옷 안 들어간 거, 이거죠? 얘가 아니라, 시뻘겄다. 그쵸? 나미에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얘도 음성이죠? 시나 싯,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쵸? 요거를 봤더니, 나라 마음만 시옷을 갖고 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싯, 신노랗다. 이렇게 가신다는 거겠죠? 아시겠죠? 조금, 그래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한 번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쵸? 양, 여기, 모음부터 먼저 확인해서, 셋, 시, 싯, 그 다음, 나라 마음 쪽만, 시옷자 들어가는 걸로, 요렇게 좀 봐달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아마, 필기노트에서 어휘 부분? 이쪽에서 좀 했던 것들인데, 그래도 혹시 까먹으셨까봐, 한 번, 다시 한 번 가져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얘 한 번 해볼까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요거가 있는 거잖아. 그쵸? 양성이기 때문에, 세나, 셋, 그런데, 여기가 나라 마음 쪽이죠? 그러니까 셋으로 가서, 샛노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겠죠? 10번의 샛노란이 됩니다. 됐죠? 음, 10번이었어요. 10번이 여기서, 두 번째 거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거. 다음, 11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11번입니다. 외딸은 외딴. 외딴밖에 없어요. 외따르다가 아니라 외딴이에요. 외딴은 그냥 관형사예요. 외따다 이런 거 없어요. 이거 그냥 관형사예요. 어, 이거 그냥 관형사로서, 외딴이라고 하는 거.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외딴집, 외딴섬, 막 이런 것들 있죠? 외딴집, 외딴섬, 이런 것들은 합성어다. 이것도 잘 봐놓자. 라고 했었죠? 외딴섬, 외딴집, 이런 거 다 합성어,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합성어로서 하고, 나머지들은 합성어 아닌 것들은 띄어쓰기 하는 거고, 합성어 맞는 것들은 붙여쓰기 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외딴섬, 외딴집, 공포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맨날 가지 말라는 데 맨날 가고, 이상한 애들이에요, 걔네. 그래서 맨날 귀신 보고, 막 도망다니고, 그리고서 또 도망다니다가 또 지하실 보면 또 그리로 들어가고, 참 이상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꼭 들어가가지고 막, 일당하고, 그러죠? 여기요, 외딴집, 외딴섬, 이런 거 반우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입니다. 얘, 운파입니다. 엄파 아니에요? 엄이, 엄동서란 이런 거 좀 생각해가지고, 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여기는 운파라고 하는 것이며, 얘는 운 속에서 자란 파예요. 그래서 겨울에 운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비닐하우스 운막 같은 데서 자란 파로서 밖에 놔두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어느지 비닐하우스 이렇게 좀 하는 거, 그런 것에서 나와서 어떻게 횃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니까 색깔이 조금 누런파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또 표준화 사정원칙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운파 꼭 반우시고요. 다음에 13번이요. 우더른이죠? 이게 위시냐, 우시냐. 얘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위시냐, 우시냐. 얘는요, 이거죠. 얘는 시오자 들어간 게 기본형입니다. 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수랑 비슷하게. 근데 수는 시오자 안 들어가야지 기본형이죠. 얘는 이게 들어가야지 기본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막 모든 단어들이 붙어요. 윗, 변이라든가. 뭐, 윗, 뭐, 그러니까 윗이 다 붙어요. 그 다음 위 이렇게 가면 이 뒤는 사이 시오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뭐예요?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나오면, 거센 소리나 된 소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표준화하면 위로 쓴다. 거센 소리라는 것은 크트프츠. 된 소리라는 것은 끝대밥사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위로 쓴다. 그래서 위, 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는 윗, 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웃이라고 쓰는 것은 위아래에, 위아래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랑 결합했을 때. 위쪽, 아래쪽이 없을 때. 무슨 얘기냐면 어른은, 다 보다 위여야지 어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위쪽의 어른이고 아래의 어른이라는 게 아래라는 단어를 붙일 수 없는 단어들. 이해하시겠죠? 어. 여기가 위쪽 어른이고 아래쪽 어른이고 그런 거 없죠? 그쵸? 한쪽밖에 없는 거. 아니면 아예 그런 단어가 없는 거. 그쵸? 비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쪽 비고 아래쪽 비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위만 비가 내리고 아래는 안 내려요? 너무 이상한 일이죠. 어? 우리가 중력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맞죠? 그러니까 비라고 하는 것도 위에, 아래 이런 것들이 없는 단어. 그쵸? 이런 것들이랑 붙을 때는 웃으로 쓴다 그랬는데 위아래라고 하는 거를 구분할 수 없는 거. 구분할 수 없는 거. 혹은 위아래 가는 게 한쪽만 있는 거. 구분할 수 없거나 아니면 한쪽만 존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웃을 붙인다 그랬는데 이거 헷갈려요. 이거 헷갈려요. 그래서 웃을 붙이는 단어로 그냥 외우자.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부르세요. 뭐부터 시작해요? 웃비가 내리는 날. 누구한테? 우더른한테 뭐예요? 웃국과 웃기를 드렸더니. 국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원래는 간장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 떠낸, 뭐 이런 거 처음 떠낸 것.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웃기라고 하는 건 떡이라든가 거기 위에 올리는 장식품. 이렇게 얘기했는데 각각의 뜻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우리가 외울 때는 비오는 날 어른에게 웃국과 따뜻한 국과 웃기를 드렸더니 고맙다고 뭐 주셨어요? 웃돈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사입어요? 웃옷을 사입었더라. 맞죠? 그래서 웃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간다.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웃옷. 얘는 겉옷이에요. 겉옷을 이렇게 쓰는 거고 윗옷도 있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게 왜 아래옷도 있으니까. 아래옷은 바지 같은 거, 치마 같은 거, 웃옷은 셔츠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렇죠? 웃옷이라는 것도 있고, 윗옷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겉에 입는 거, 코트 같은 것들은 야, 웃옷 좀. 거기 있는 웃옷 좀 줘. 그랬지? 거기 있는 윗옷 좀 줘. 그러면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웃옷이라고 하는 거야. 윗옷이라고 하면 안 된단다. 뭐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죠. 그렇게 계속 말하면 친구 없어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둘 다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것도 꽤 잘 나와요. 꽤 잘 나와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 가겠습니다. 음, 율 나왔네. 율이냐, 뉴리냐. 이거 나오면 뭘로 간다? 빈, 도, 율. 얘로 간다. 그랬는데 여기 봤더니 기억이네요. 니은도 아니고 받침 있는 것도 아니죠. 율이 아닌 뭘로 간다고요? 뉴. 이렇게 가셔야죠. 빈도, 율로 하시면 쉽게 갈 수 있죠. 빈도, 율로 가시면 바로 앞에 단어, 앞에 받침이 니은이거나 받침이 없을 때만 율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얘네들이 왔어요. 15번 가겠습니다. 자랑스런, 자랑스런. 이렇게 놨는데 이것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형을 가볼게요. 자랑, 스럽. 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랑, 스럽, 에다가 이제 붙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받침이 있죠? 그리고 얘 뭐예요? 형용사예요. 자랑스럽구나. 맞죠? 얘 형용사예요. 형용사, 아까 매일 우리 아까 이래서 했었어. 형용사 어간에 뒤는 뭐 아니면 뭐를 붙인다고요? 니은 아니면 은만 붙일 수 있다. 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뭘로 할 때 받침이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얘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받침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가잖아. 맞죠?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앞말에 받침이 있죠? 있으니까 얘가 뭘로 가셔야 돼요? 은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갑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랑스럽은 자랑스럽은 이거 우리 이렇게 가지 않아요. 왜? 네. 비읍불규칙이에요. 이 단어 비읍불규칙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비읍불규칙을 하고 있죠? 그러면 불규칙 활용하는 단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함께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와 함께 나올 경우엔 비읍불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읍불규칙은 뭘로 바뀌어요? 오나 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오나 우로 바뀌는 것이죠. 지우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랑스러워 자랑스러워 에다가 비읍이 우로 바뀌어요. 네. 우로 바뀌어요. 비읍이 우로 바뀐 거예요. 비읍불규칙. 맞죠? 그리고 뒤에 은이 들어갔어요. 근데 앞에 뭔가가 변해서 그렇죠? 자랑스러워 우까지 갔는데 앞에 뭔가가 변해서 지금 받침이 없어졌잖아요. 받침이 없어졌으면 얘도 그거에 맞춰야지. 그 뒤에 있는 게 그렇죠? 받침이 없어졌으니까 얘는 없어져야죠. 그렇죠? 의라고 하는 게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왜? 받침이 없으니까 의도 빠지는 거죠. 맞죠? 받침이 없으면 의가 필요 없다. 앞말에 받침이 받침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얘 다시 생략해줘야 돼야죠. 얘 생략을 해줘야 된다. 엄두였으니까 생략한다. 그러면 정리하면 끝납니다. 자랑스러우 에다가 니은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얘 이렇게 가셔야 되고 여기 자랑스런 있죠. 이거 보세요. 얘는요. 얘기는 자랑스러 에다가 니은 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보세요. 자랑스러다 그런 말 없어요. 이게 다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말은 없죠. 자랑스러워다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럽다는 스런으로 바뀌면 다 틀려요. 다 그래요. 다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다 이런 거지 사랑스런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시 한 번요. 여기다가 써가지고 여기 자랑스런 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 에다가 니은 자가 들어간 형태인데 이 니은 다 자랑스러 다 이거 없다고요. 그쵸? 얘 빼고 이게 들어간 형태잖아요. 그쵸?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써드리면 모모스럽다 라고 하는 것은 모모스러운 운으로만 활용이 되는 것이지 모모스런으로 활용되면 다 틀립니다. 무조건 다 틀려요. 사랑스럽다는 사랑스러운 사랑스런 틀립니다. 우 우자 꼭 들어가야 됩니다. 저 반오세요. 그래서 사랑 자랑스러운 그쵸?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다음 여기 가볼까요? 16번 가보겠습니다. 16번이요. 이거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던 건데 요즘에는 한동안 안 놨어요. 그러다가 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꼭 보내셔야 됩니다. 어미가 우리나라의 어미 중에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얘 뭐 없다? 니을래 없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어미 중에서 니을래라라고 하는 이 어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요. 니을래야라고 하는 어미는 이런 어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뭘로 가야 되냐면 려야로 가야 합니다. 려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많이 나오냐면요. 음 잘래야 잘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내가 아이고 그냥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시끄러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틀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라 니을래야 못 들어가요. 이거 자다잖아.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자려야 잘 수가 없어. 진짜 이상해요. 자려야 잘 수가 없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뭘로 가냐면 내가 공부할래야 내가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어? 공부할래야 공부할 수가 없어 내가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공부할래야 공부할 수가 없어. 이거 다 변명인데 다 변명이죠. 그쵸? 근데 왜 공부할 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다 예민해질 수 예민해져요. 그쵸? 나 공부하고 있는데 밖에서 텔레비전 보면 그건 용서불가죠. 그쵸? 다 조용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막 이러면 그쵸? 그리고 나 공부하고 있는데 막 다 코 골고 자고 있고 그러면 열받지 않아요? 어 전 좀 그렇던데 그래서 가가지고 엄마 한번 이렇게 엄마 이런 거 한번 하고 얘가 왜 이래 막 그러면 어? 뭐 자? 이런 거 한번 하고 욕 바가지를 얻어먹고 또 되게 혼자 서운해하면서 와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괜히 그렇게 되지 여기요 보세요. 얘 없어요. 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래야가 아니라 공부 하려야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잘 나왔던 거예요.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덜 나왔었어요. 근데 또 한번 부활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쵸? 공부하려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 그쵸? 아주 중요한 겁니다. 꼭 외워주세요. 이거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자려야 잠이 와야 말이지 자려야 여야가 된다. 다음에 17번이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거 설탕의 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자가 이렇게 된 거고 뒤에 얘가 은이 이렇게 붙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간이 니을로 끝나고 뒤에 으 못 온다. 맞죠? 그냥 이렇게 보세요. 받침이 있으면 으가 오고 받침이 없으면 으가 못 와요. 그쵸? 근데 니을 뒤에 으 못 온다. 이건 따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받침이 앞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있으면 그쵸? 있으면 아 받침이 있으면 으가 오고 아이고 으 라고 쓰자 그냥 으 근데 받침이 없으면 없으면 으가 못 와요. 그쵸? 니을 뒤에는 으 못 와요.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뭐 그중에 뭐 이렇게 가지 말고 니을 뒤에는 으 못 와요. 무조건 못 와요. 그러니까 여기 얘 못 온다니까. 얘 못 와요. 못 오니까 절에다가 니은 맞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돼요? 니을 탈락의 조건이 되고 있죠. 니을 탈락 너무너무 중요한 거. 니을 탈락의 조건이 어떤 건데? 니을 어간이 니을로 끝나고 뒤에 날아보시오 붙으면 얘가 뭐 한다? 탈락한다. 니을 탈락. 날아보시오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탈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전 설탕의 전 매실 아니면 땀의 전 이것도 옛날에 출제가 되었던 거죠. 땀의 전 뭐 옷을 갖다 빨아야 되겠다. 전 절은이 아닙니다. 전 됐어요.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이요. 음 여기요. 이거 정말 우리가 좀 외워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쵸? 겹받침인데 겹받침 중에서 겹받침으로 발음되지 않는 것들 있었죠? 그쵸? 그러면은 겹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거 맞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었잖아. 옛날에 비교해야죠. 이런 게 있었죠. 요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럼 달아타가 뭐였어요? 천미사 어간에 천미사가 이렇게 붙어서 쿡 달아타 쿡 달아타 이렇게 되는 단어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달아타를 이렇게 제가 붙었어요. 붙였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붙였으면 똑같잖아.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잖아.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요? 널 달아타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죠? 그쵸?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쓰는 건데? 그렇지. 이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쓴다고요? 예외 그 예외들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가 이쪽과 관련된 거라고. 그쵸? 다른 거 이렇게 쓰는데 얘는 예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 여기 전미사 다른 색깔로 좀 쓸게요. 전미사 자 이 희해자 들어간 전미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외들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널 따랐다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널찍하다 널찍하다 그 다음에 짧다랗다 그 다음에 얄따랗다 얘네들은 진짜 너무너무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이죠. 맞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써드릴까요? 말끔하다 이것도 있고요. 말쑥하다 이것도 있고요. 쑥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실크마다 이것도 있고요. 얘네들도 좀 잘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한번 말은 한번 해볼까요? 얘는 말다에서 나온 거야. 아주 깨끗하다 말다 거기에 금하다 이렇게 붙은 건데 금하다 전체를 그냥 전미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말 금하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쓴다고요. 얘도 말다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쑥하다 라고 한 건데 쑥하다 전체를 전미사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쵸? 다음 얘는요. 싫다 에다가 금하다 이런 뜻인데 실크마다 그래서 실크마다 뜻말하세요. 뜻말하세요. 뭐예요? 싫은 느낌이 있다. 그쵸? 실크마다 이거 시큼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내가 정말 딸기가 실크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니까. 딸기가 실크매라는 건 딸기가 시큼하다 이게 아니라 딸기가 싫은 느낌이 있다. 싫은 느낌이 있다. 이런 뜻으로 어휘로도 잘 나오니까 좀 봐놓자. 그쵸? 이것도 어휘에서 한글 맞춤법에서 관련되어 있는 거 쭉 갑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짤따랐다 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뒤에다가 이거는 아시겠죠? 짤따랐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얘는 아시겠죠? 그 다음 여기다 뒤에도 줍습니다. 아 붙고요 지 붙고요 다 붙은 형태입니다. 그쵸? 음 이렇게 붙은 형태들이에요. 지우자 이렇게 붙은 형태예요. 그러면 얘는 히읗 불규칙입니다. 히읗 불규칙이요. 얘 떨어지고 얘가 이가 돼야죠. 히읗 불규칙 빨갛다가 빨게 되는 거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짤에다가 다에다가 라에다가 히읗 떨어지고 얘가 이가 되니까 레 어이레 아이레 지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진다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현재형 선어문함이 들어간 것 뿐이니까 답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여러분 보시면서 느끼십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단어라고 하는 게 음 명사들은 그냥 외우면 돼요. 그쵸? 돌멩이가 아이냐 어이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지만 활용형들은 어법을 좀 아셔야지 이게 어떤 거가 되는 거구나라는 게 좀 될 수 있죠. 기본 어법은 아셔야 돼요. 막 어마어마 파생어에 헙상어에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요즘에 기본적인 활용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요것들이에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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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이유 요렇게 요기가 이거 없어지고 얘가 2가 되는 이유 이거 2라고 합시다. 그냥 2가 되는 이유 왜? 히읍 불규칙이니까 이 단어 요기 앞에 히읍 불규칙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쵸? 히읍 불규칙 못하시면 뭐 우리 아까 계속 하잖아 뭐 히읍 불규칙 그 다음에 무슨 뭐 무슨 불규칙 뭐 비읍 불규칙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였어요. 거기에 탈락 어 리을 탈락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좀 안 잡혀 있으면 어휘할 때 좀 힘듭니다. 그쵸? 요것들 외우세요. 여기 있는 것들만 뭐 아셔도 뭐 많이 될 겁니다. 다음에 여기요. 19번 가겠습니다. 얘요. 이거는 한자어죠? 한자어. 근데 얘가 얘는 뭐예요? 외래어죠. 한자어나 아니 우리말이나 외래어 같은 경우에서는 뭘로 쓴다라고 했냐면 난 이걸로 쓰니까 칼럼 난 그쵸?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허드렛일 이라고 할 때는 어의로 쓰는 것이다. 어의로 쓰는 것이다. 라는 것과 이 시우자 들어가야 됩니다. 일 우리말이니까 허드렛도 우리말이지만 일이 우리말이기 때문에 이거 써야 됩니다. 이거 안 쓰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허드레일 이렇게 써지는 경우 있습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그쵸? 시우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요런 것들 봐 놓으시면 됩니다. 21번이요. 음 아 이것도 좀 봐 놓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21번입니다. 후덥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둘 다 표준합니다. 둘 다 표준합니다. 우리 후덥만 생각하기 좋은데 둘 다 표준합니다. 요것도 좀 오른쪽에 있는 거 요것들 조심하시면서 좀 봐주세요. 둘 다 표준한데 후덥지근하다는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니까 알겠지만 턱 이라고 하는 거는 좀 틀리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봐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덧조고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시옷으로 가죠. 이거 너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게 덧조고리 수업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덧조고리 정말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디귿으로 쓰면 안 돼요. 디귿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디귿이 아니라고 그랬더니 디귿이 남나 봐요. 와 환장 그래서 디귿 너구나 크라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려고요. 시옷이에요. 시옷이에요. 덧신 같은 거 이걸로 쓰잖아. 그쵸? 덧신 같은 거 이걸로 쓰는 것처럼 이걸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거 디귿 계속 얘기했더니 이걸로 써가지고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덧신처럼 덧조고리 시옷으로 쓴다. 23번 23번 됩니다. 이거 뭘 갖다 얘기했어요? 국제연합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연합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원래 우리가 고유어 명사는 붙여 쓸 수 있어요. 그쵸? 이런 것 같은 연합회 연합 이런 거 붙여 쓸 수 있잖아요. 붙여 쓸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국제연합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 연합회 생각하시면 돼요. 연합이나 연합회 같은 건 앞에랑 붙일 수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전국 경영인 연합회 전국 띄고 경영인 띄고 연합회 이렇게도 되고 전국 경영인 연합회 다 붙여도 되고 그쵸? 연합이나 연합회는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고 됐죠? 그런데 이거 얘가 연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면이잖아요. 한자로 말하면 근데 얘는 첫 음절이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서 이게 되지만 얘는 지금 세 번째 음절인데도 불구하고 되죠? 그쵸? 왜요? 이게 한 단어로 생각해서 합성어 같은 경우에서는 뒤에 있는 뒤에 있는 파생어나 합성어에서는 뒷말을 뒷말이 이렇게 될 때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남존 여비 이렇게 말지 말고 그쵸? 남존 있고 여비가 있는데 불구하고 얘도 그냥 뭐예요? 한 단어로 생각해서 여비로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었어요. 두음 법칙에서 맞죠? 그래서 연합 이렇게 쓰죠. 그런데 얘를 뭘로 가면 준말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준말로 갑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써야 돼요? 국제 국 빼냅니다. 얘랑 얘랑 앞말만 딱 뺍니다. 어떻게 돼요? 연 이렇게 돼야 돼요. 얘는 연자 못 갑니다. 다시요. 전국 경영인 경영인 연합회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히 됩니다. 그 다음에 청구 경영인 연합회 이게 헷갈리면 그냥 연합회만 생각하셔도 지금 뭐 이렇게 맞죠? 그랬을 때 얘를 준말로 가보겠습니다. 준말로 갑니다. 앞에 거 빼냅니다. 그랬을 때 예 예 예 이게 빼내는 거란 말이죠. 빼냅니다. 정 경 그 다음 뭐예요? 련이잖아요. 원래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죠? 이게 원래 한자어가 련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쵸? 이걸로도 나온 적 있었으니까 저것도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 련 이라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가겠습니다. 24번 나뭇잎 색깔 색깔입니다. 노루다 있죠? 노루다 노루다 기억나십니까? 그쵸? 얘 러블 규칙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 러블 규칙 때문에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러블 규칙이 일어나는 단어들 부르세요? 뭐 있다고요? 러블 규칙 뭐 있었어요? 푸르다 그 다음에 노루다 그 다음에 노루다 그 다음에 이르다 라고 하는 거 그쵸? 다 얘네들 러블 규칙이다. 러블 규칙이 뭐예요? 여기에 어들이 들어갈 때 그쵸? 여기에 아나어가 들어가야 될 자리에 얘가 아나어가 아니라 다 뭘로 바뀌는 거? 러로 바뀌는 거 푸르러 누르러 노르러 이르러 맞죠? 그 다음에 얘네 세 개는 색깔입니다. 그쵸? 누르누루끼리 한 색깔 되는 거 노리끼리 한 색깔 되는 거 얘는 뭐예요? 그쵸? 거기에 이르렀다 도착하는 거 그쵸? 이런 쪽 그래서 러블 규칙 네 개 누르러 보인다 색깔이 누리끼리 해 보인다 이렇게 가시는 거 그 다음에 25번입니다. 얄팍하다 아까 한 거 있었죠? 그래서 얄박하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26번입니다. 올무예요. 올무예요. 얘도 니을 미음 가지 않고 니을로 간다 올무예요. 얘도 겹받지 이거 뭐예요? 어원을 몰라서 그쵸? 어원이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표기라고 하는 겁니다. 골막하게도 똑같아요. 얘도 위에 있는 얘 그래서 어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 표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골막하다 이건데 골막하다는 뜻까지도 봐 놓으셔야 돼요. 무슨 뜻? 제가 이랬잖아요. 사장님 골막해요 이거 말했었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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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그때 막 우리 기본만 수업했을 때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 막 우리 그 뭐지 그 밥 먹으러 갔는데 불구하고 공깃밥 이렇게 잘 주는 집도 있는가 하면 공깃밥 열어셨는데 이게 밤밖에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아주 열받게 그쵸? 그러면은 손 들고 얘기해야 되죠. 사장님 골막해요 이거요. 뭐예요? 모자라다 오케이 모자라다라는 뜻이에요. 골막하다 모자라다 맞죠? 이렇게 누구도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 노량진 사장님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노량진 사장님들은 굉장히 똑똑하세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우렁생이요. 여러분 이 우렁생 이거 아는 거 우리밖에 없어요. 우렁생이가 뭐예요? 멍게예요. 멍게. 아 충격적이잖아. 멍게잖아요. 우리 그 먹는 거 포장마차가 안 돼서 먹는 거 그 멍게. 이게 우렁생이야. 둘 다 복수표준어잖아. 그쵸? 근데 누가 우렁생이를 압니까? 우리밖에 몰라요. 공부하는 사람들밖에 몰라요. 근데 노량진에서는 우렁생이 달라고 해도 주세요.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앉아있는데 불구하고 저쪽에서 어떤 분이 술이 조금 되셔가지고 사장님 우렁생이 주세요. 사장님이 편안하게 멍게 갖다 주시더라고요. 내가 우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더 웃겼던 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우렁생이 주세요. 그랬더니 우렁생이가 뭐야? 이렇지 않고 우렁생이 주세요. 그랬더니 다들 다 알아.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다 알아 우리. 우렁생이 이런 거 쉥 이런 게 우리나라예요. 별로 없죠. 이것도 알아두세요. 골막하다. 28번입니다. 버젓이. 이냐 희냐는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어떤 조항으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조항으로 외워봤자 소용이 없다. 왜?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냐 희냐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버젓이. 이것도 잘 나오니까 이들 잘 나오는 것 중에서 지금 쫙 썼어요. 쭉쭉쭉 다 이예요. 번거로이. 번거로이. 다음에 너그로이. 얘네들 이자. 잘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여기가 발자국. 발자국의 발견. 그쵸? 다음 여기 32번은 외진 곳. 여기 이제 벽진 곳. 이런 말은 하지도 않아요. 그쵸? 외진 곳으로 그러면 외따로 떨어져 있어서 으슥하고 후미지다. 뭐 뜻으로 그렇게 써놨지만 우리 다 알아요. 외진 곳. 그쵸? 좀 약간 좀 사람들 안 다니는 곳. 그쵸? 그런데 다니면 저녁에는 좀 무서운 곳. 그쵸? 외진 곳. 이런 것들입니다. 다음에 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요. 얘 둘 다 돼요. 그쵸? 왜요? 두 단어가 다 복수표준어가 얘가 있잖아. 여쭈다도 있고요. 여쭙다도 있으니까.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있으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으니까. 거기에 활용형을 본다고 한다면 여쭈어. 당연히 있겠고. 얘의 준말로 가가지고 우리가 여쭈어. 야 여쭤봐. 라고 하는 얘도 당연히 되는 거겠고. 남 아래에 있는 거요. 여쭈에다가 어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얘는 안 되죠. 왜 안 돼? 비극 불규칙 해야지.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여쭈에다 어는 붙을 수 있어요. 다시요. 어는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대로는 안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비극 불규칙을 해야 된다는 거. 비극 불규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비극 불규칙 하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요? 우로 바뀐다고요. 우로. 그쵸? 그래서 여쭈에다가 우 여쭈 우어도 되지만 거의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쵸? 둘 다 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요거 되고요. 요거 되고요. 요거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자, 오케이. 34번입니다. 여기요. 양이냐, 량이냐 또 나왔네요. 얘는 한쪽. 얘가 한쪽.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구름 양처럼 우리말. 그러니까 얘는 량으로 간다. 35번 갑니다. 가방이 바뀌었다. 바뀌었다. 이거 없어요? 응? 우리나라 말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거에 어가 들어가면 이거 뭐 돼요? 돼, 되죠? 돼요. 뭔지 아시죠? 이거 될 만한 게 이거잖아. 내가 뭐 뭐 되었다. 어?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 붙으면 요걸로 되는 거 요건 있다는 거죠. 준말에. 그런데 위에다가 어가 붙었는데 얘가 여가 되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쵸?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뭘로 가야 돼요? 이거밖에 없어요. 얘 준말 못 만들어요. 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바꿨다. 그럼 이상해. 말 달라져요. 바꾼 거죠, 이거는. 그쵸? 이걸로도 얘가 이렇게 준말도 만들어지면 안 돼요. 이 단어가 없는 게 아니라 뜻이 달라진다는 거죠. 얘는 내가 바꾼 거고 얘는 바뀌었다. 그쵸? 바뀌어진 걸 얘기하는 것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요 단어밖에 없어요. 요거 요 형태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바뀌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앞에 것밖에 없다. 36번이요. 36번. 36번. 응. 중요한 거 나왔다. 36번 중요한 거. 복귀를 염두에 두다. 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나오면 거의 모든 분들이 다 틀립니다. 얘는요. 염두에가 됩니다. 왜냐하면 명사에다가 조사 붙은 거예요. 이게 명사고요. 얘가 조사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되려면 맞죠? 얘는 뭐예요? 염두하다. 라고 하는 거에다가 다자 빼고 여가 붙어서 얘네 얘네 두 개가 합쳐서 이게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염두하다라고 하는 염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염두하다라고 하는 동사나 형사 없어요. 이 단어가 없어요. 이 단어 자체가 만들어진 게 없어요. 염두는 명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의 조사 형태가 돼야지 이게 없는데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도 없고 다 없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두의 두다는 애로밖에 안 돼요. 아시겠죠? 염두는 명사밖에 없어요. 하다랑 붙지 못해요. 하다랑 붙는 단어가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지고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염두해는 아예 없어요. 염두하여도 없어요. 염두하다도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그쵸? 염두는 아 명사밖에 없구나. 이거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염두는 그냥 명사로만 쓰이는 거구나. 이렇게 외워두셔가 보셔야 됩니다. 30번이요. 얘요. 얘는 밀어붙이다. 여기 붙이다 아니고 붙이다. 이걸로 쓴다라는 거 이것도 그냥 외워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8번 가겠습니다. 끄나풀 끄나풀로 도겸해다 아니 뭐 이런 것도 있죠. 너 경찰 끄나풀이야? 뭐 이런 것도 끄나풀이죠. 불이 아니라 풀 남 그는 쌀을 여러분이 씻은 다음에 왜요? 냄비 이 몸 역행동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냄비 그쵸? 거기까지 안 가도 그냥 냄비 그쵸? 냄비 다음 나는 할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뭐예요? 바란다 맞죠? 아 이거 너무 유명한 거지 그쵸? 바라다죠. 그러면 얘만 할게요.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이것도 유명한 거죠. 나의 바람은 나의 바람은 우리나라의 통일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갔어. 얘네들 그 다음에 이런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얘 뭐예요? 그쵸? 얘 돼야 되는 거죠. 바람 이렇게 되죠. 왜? 바라다에다가 미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얘밖에 없다고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바람 없어요. 내 바람은 이거야? 없어요. 내 바람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내 바람은 너무 이상한 거죠. 그쵸? 그래도 얘가 맞다. 바래다는 무슨 뜻이에요? 바래다 색이 바래다 맞죠? 아 거기 막 빛을 햇빛 너무 오랫동안 받았더니 검정색에 바래버렸어. 이거야. 색이 변하다. 색이 변하다 라는 뜻으로 가는 거고요. 이거는 희망 이쪽으로 가면 바라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거였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